매일 말씀 묵상 루트기 22장 에레미야 37장 사도행전 27장 10편 10편의 말씀 그 가운데서 루트기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루시 보아스 땅에 들어가 이삭을 줍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루시 행한 믿음으로 이방 자기 조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녀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또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는 축복 추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대로 루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와 보호와 사랑을 얻어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그 루트 하나님과 전혀 아니 하나님과 동떨어진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그 루시 이렇게 보아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어진 것 상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죄인되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상을 받게 되어졌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또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예수께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듣게 하시며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또 그 복음을 믿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선택한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응답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는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 오늘 루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보아스를 통하여 많은 축복을 얻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껏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힘이 들 때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혀 있을 때 벽 앞에 서 있을 때 그 벽을 밀어내고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끝이 없는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삶에서 더더욱더 우리를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또 올라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루와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